옥수수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. 맛이 중요한 겁니다. 아주 찰미가 부드럽고 맛이 주는 수 있습니다. 무게 상천. 집에 사가지고 가세요. 무게 상천. 다음날 삶아서 뜨겁습니다. 옥수수가. 무게 상천. 옥수수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. 맛이 중요한 겁니다. 아주 찰미고 부드럽고 맛이 주는 수 있습니다. 우리 아까 아가씨 사갔지예? 아가씨 산 거. 딱 그 사이즈입니다. 사이즈. 이거 좋지예? 이거는 한 3만 5천 원 사이즈입니다. 이거 3만 3천 원 해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럼 3만 원짜리 회사. 이거 3천 원은 사겠지예? 좀 큰 건 없어요? 있습니다. 근데 너무 큰데 이거는. 이거는 2kg 한 7만 원 정도 합니다. 여기 사이즈. 여기 사이즈 7만 원인데 내가 한 5천 원, 6천 원인 거 딱 봐가지고 좀 싸게 드려요. 아 그러라고. 문어 맛보이주고 우리는 맛있게 삶는 거 제가 드립니다. 요래 큰 거 집에 가서 맛없게 삶으면 어이 아닙니까? 엄마야 얼마짜리 해드릴까? 감사합니다. 해줄게 한 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которую... 너가 지금 이 날은 일반은 날lusNet과 날들끼리 해봐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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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멘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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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35,000원짜리 하지 말고 33,000원에 요거 하나 가야지 35,000원 짜리입니다 이건 비싸서 안 돼 우리 아가씨 다리 아까 다리 좀 떨어진 거 제사 안 지낸다 해가지고 떨어진 게 팔았지 45,000원 주고 근데 요거 다리 다 붙어 있는데 이거 더 비싸지 다리 좀 떨어져 제사를 안 지내고 그냥 쌀만 먹는다 해서 내가 45,000원에 팔아버렸어 이거 아까 전에 후기 요거는 삶으면 돼 맛있게 삶는 거 맛을 조금 보실래요? 아, 보시라고? 맛있게 삶은 냉동안에 남겨져 opens desse Noodles 에이... 예, 오, 장면에 좀 더 먹는 걸 Med WiFi 네너뛐 아 삶은 돼 sek- Cave 여러분 이제 알 aba ges 고춧가루 내일 누가 나가주지? 한마디씩 나가주지. 물가기 마른다. 불가기 마른다. 열매가 삶아졌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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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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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 오즈버거라 일상의 반umi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큰 건 몇 년정도 산거에요? 그거 짤다이라서 모릅니다 이곳은 이곳에서 사회상의 문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곳은 사회상의 문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곳은 사회상의 문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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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